노홍철 후보가 질문하실 순서인데요. 우리 유 후보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 총체적으로 정말 예능에 큰 위기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전체적인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고. 그렇습니다. 빠른 시간, 단시간에 제 의사를 좀 알리기 위해서 자식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제작진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도저히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외에는 없다. 그렇다면 전 가족 공개 절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방법을 논해보지도 않고 지금 가장 떠오르는 그 쉬운 방법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겠습니다. 아까 말한 대로 무한도전은 도전입니다. 도전하지 않는 것, 어려운 것, 힘든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도전입니다. 눈앞에 보이는 쉬운 것, 그것은 도전이 아닙니다. 네, 좋습니다. 유재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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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독창하는 겁니까? 안 맞추는 것 같다. 같이 맞추다! 지금 받는 말, 만원에 맞추는 것 같다. 지금 때문에 안 돼요. 자, 여기까지.